치륨 이끌 그만!!!! 그만 그만 그만하시라고요 좀 오늘의 미션 테켄과 아 이거 이거 아닌가 이거는 하지만 잡다님을 만나버리고 와 진짜 못해네 어 나 돈 때문에 게임하는 사람이야 노잼? 어쩔 알고 아 아 아 그것도 세 번 와 아.. 아 C하다 와 대박 밟아 밟아 오쌰 아니 이렇게 중단을 찔렀는데 하단이 안 들어간다고? 살려줘 시간 시간이 없다고 아 근데 쉽지 않은 상대가 마침내 드디어 만난 요시비치 랩판만 이기면 돼 긴장하지 말고 여기서 터지는 시간 진짜 모른다 이거 폴타는 과연 3만원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인지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가짐으로 침착하게 그렇지 병신이야? 야! 야 폴타 병신이야? 아 안 피해지네 괜찮아 괜찮아 질 수 있어 진짜 어? 왜? 이거 반칙 아님? 아 이거 아니야 아 아 진짜 아니 왜 내가 낙법이 치면은 저게 나오고 낙법 안치면은 어? 뭐야 이거? 버그야? 저게 핵 쓰시나요? 저게 핵 쓰시나요? 아직 몰라 그렇지 아직 모르지 이게 이게 좀 말이 되나 어 나이스 제발 제발 락 넘치지마 제발 제발 나이스 배우 출신이신가? 제가 하는 말대로 이뤄지네요 굿 아 이게 안 깨진다고? 어까아님? 어우씨야 왜 멍 때리고 있어 좋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흠 흠 빠막 조시미츠 육육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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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벽타기 기다리고 있었지 하하 벽타기 기다리고 있었지 다이언트가 정확하게 D가 아니라 약간 한 한 백 백 칠십 백육십 팔도 정도 라고 해야되나 정확하게 D가 아닌 와 흠 괜찮아 괜찮아 한방 있어 우리 폴탄 한방 있잖아 아니 한방에 뒤지는거 말고 한방 남은 체력을 말한게 아니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게 심리전 사실 그게 요시미츠의 심리전인데 아 어디 찾아봐 이 정도 거리라면? 안되네 보컬 år 칭 도저히 투척! 기다려 앙! 기모띠! 어? 승단 뜨나요 혹시? 설마사카 이번에 승단 뜨나요? 아 뭔 두판이야 이번에 뜰거에요 땡! 아 점수꽃딱지 만큼 남았나봐 비비면 안돼 한방에 끝내면 못하나 아 까비 남았나봐 와 이걸 맞고 저걸? 하이 누구오이 캐시키. 아! 그것 쓰면 안된다고. 아 다행이다 욕을 맞는다고 멍청아 ㅋ ㅋ 히힛 히힛 히힛힛 이따 안 쓸거지 이롱 아야 오! 으! 자이언트 히힛 히힛힛 스타너 가만히 계시나요 하아단 백대신 볼수 질러 히힛 벽으로 가서 정축인데 나이스 히힛 돌리고 하나 둘 셋 밝기삼착 야 이정도면 그냥 올려주겠다 어 나같으면 아 이거 점수 이정도밖에 안나오셨네요 근데 택푸가세요 하면서 그냥 올려주겠다 이거를 깍짝깍지 받아내네 택푸단골이라고요 좀 할인좀 안되나 히힛 진짜 계급제한없음 매칭 마렵네 내 말이 아 근데 표현이 좀 음 아직 안졌다 아 아 덧네요 안돼에에에 올려주세요 hopeless 학 아 아 제발 파마근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시발 하나도 안 즐거워 과학실습이 이렇게 재미없는건줄 처음알았어 와 진짜 아니 요구를 쓰는 타이밍이 마술이야? 요시민치 유저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도대체 뭘 보고 요구를 쓰는거니 게시하는데 요구를 나 저거 진짜 신기해 모델도망가 그만! 요구를 그만 그놈의 칼 세우기 그거 그만 그만 요구를 그만 그만하시라고요 배우야 뭐야 요구를 좀 그만해 예쓰 좋았어 요번에 끝내자 풀타남 이거 이번판 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시간 없어 바짝 차렴 제발 2교시 나가라 와 이게 막혀 안 돼 안 돼 시간 없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길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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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realities 아 아 아 동국 지는 생각할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아 미쳤나봐 왜 안맞아 이건 또 오케이 제발 나 뻥치지마 제발 오케이 오이씨 깜짝이야 오케이 욕을 잡아버리니 겹타기 겹타기 빨리 겹타기 하시라고요 아 다 먹어 다 먹어 어어 레드 없잖아 그거 왜 써요 그거 레드 패턴이잖아 아닌가 저거 카운터 났으면 벽에서 막 빙글빙글 돌다가 죽었을라나 제발 시간 없어 이 모판 이겨야돼 어어어 제발 야 급하지마 그냥 당연히 성공한다고 생각해 그냥 왜이렇게 급해 왜이렇게 급해 하하 대시어블은 뭐냐 아 백대시였는데 안돼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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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욕을 기다렸지 제발 제발 이겨야돼 이거 지금 진짜 시간 없어 아 아 아 아 아 진짜 병맥 젖같다 진짜 그니까 쓴납만 뜨면 그냥 어떡해 아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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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침착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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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어떻게 제가 낙법을 치면 하단이 나와요 도대체 어 요심히 차는 사람들 뭔데 한번 물어보자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임 저거 어떻게 하는 거임 저거 어떻게 하는 거임 아 아 제발 이러지마 아 제발 이러지마 아 아 백댓이 백댓이 했다고 백댓이 했다고 백댓이 했다고 뭔 반댕이야 혼자 먹어도 생활비도 안 나오겠구만 지금 이기로 이겨야 한다 공브롬님 나이스 헛쳤죠 그냥 평소처럼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좋았어 분위기 탔다 분위기 탔다 가자 아 그걸 왜 볼스를 쓰려고 그래 멈춰봐 그냥 퍽퍽 써 딜라버려 그냥 죄송합니다 엎어 조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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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 수 있다 3분이면 충분해 3분이면 충분해 타임아웃도 안 걸려 으 가자 아 어 가만히 있겠죠 잡고 아 아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와 이번달에 제가 택콘이 제일 힘들었어 아 태시아님 미션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정말 힘들었어 와 요시님이 맞으셨네요 나갈래? 볼래? 아이고 잡다님한테 데스하러 가죠 가 가 약속 한번 해야지 가 샤인 할까 오랜만에 저 만약에 진짜 잡다님 걸리면은 시원하게 데스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고 진짜 만나면 안되는데요 이거 아니 잠깐만요 болол이 어릴까 러그 뭐냐면 두일까 진짜 spel